자,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좋아요. 나는 잠들기 전까지 오빠 생각 이제 배고플 때마다 너 생각 우리 오빠 노래 Q 노래 못 들어봤어요? 다행이네요. 우후 노래 들으시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웃기까지 하면 어떡해 고 caminho 안ube 정환 모레 많이 구미 이정으로 Weiter 벗겨 같이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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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크스님 감사합니다